네카오 주가 부진의 배후입니다. 한뜻 시장의 주축이기도 했다가 이제는 시장의 관심도 주가도 제법 내려가 있는 인터넷 주대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코로나 정점 지나고 나서 주가도 정점을 찍고 너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말이죠. 주가가 오히려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제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트 댄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급등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소외받았고 저 바닥에 있으니까 올라오겠지. 실제로 그런 긴축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는 그래도 흐름을 잘 갖고 왔는데 최근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물론 예전에 한때는 고평가에도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너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데 너무 밑에 내려가 있고. 사실 얼마 전 몇 달 전인가요? 한 번 올라오나 싶다고 또 다시 들어가고요. 그렇죠. 한 2, 3만 원 가는 것 같더니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시장에서 반응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제가 유튜브 때문 아닐까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뉴스 폴레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곧 긴축은 끝날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카카오나 네이버는 더 괜찮을 건데 왜 이거는 안 갈까? 그래서 한번 유튜브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실제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짚어보자. 그리고 또 다음엔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로 악성인지 아니면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부진 그 이후 배후에 유튜버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네이버와 카카오편을 잠깐 드는 말을 좀 할게요. 뭐냐면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을 더 옥죄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계 포털이나 이런 회사들은 들어오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거라든가 음원을 갖고 예를 들어도 우리는 매출에 따라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순매출을 갖고 해요. 마케팅비나 이벤트 기간에서 거의 다 접목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규제가 그런 것들부터 해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특히 뭐 외국계 기업들은 돈 번 것도 세금 또 뭐 지내나라 가서 내던가 어디 무슨 군도 같은 데 내고 뭐 그러니까 평평해서도 어긋난다 이런 것도 있죠. 살짝 편을 들고 네.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색하거나 이렇게 메신저 주고 받으면 뭐 요즘엔 뭐 국민 메신저 하면 다 카카오나 라인을 쓰지만 검색하면 예전에는 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튜브가 어떤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 행동 패턴을 보면은 유튜브는 동영상 보는 워칭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유튜브는 검색입니다. 아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까? 제가 원래 집안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기에 금이 간 걸 있어갖고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뭐 사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지식들을 찾아보곤 했었죠? 지금 그랬더니 아저씨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욕실 타입 보수하는 법만 치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뭐뭐 하는 법이라는 게 검색창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검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런 기업이 될 정도로 성장한 배경은 기본이 포털이 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워낙 빠르게 우리 생활에 접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 다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끼어팔기도 되는 거고. 네. 또 거기다가 유튜브가 음악 들어가고 쇼핑 들어가고. 그렇죠. 쇼핑도 들어가요. 요즘에 이것들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엔터가 멜론이라는 사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업체를.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관련된 것도 유튜브는 좀 약간 풀이한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멜론의 수익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그런 게 공격을 받으니까 유튜브가 적이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검색의 기능을 솔직히 제가 사촌 조카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요즘 누가 네이? 이거 죄송한 말. 그런 말까지. 그런 정도. 유튜브로 다 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량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표에도 있는데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을 보면요. 카카오를 제일 많이 쓸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네.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도 하나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 콘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방송국 올 때도 다들 동영상 유튜브를 봐요. 하긴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월간 이용 시간, MAU라고 하는 그 시간을 봐도 표에 보면요. 월등히 앞섭니다. 저렇게. 몇 배예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 수를 이렇게 봐도요. 유튜브 사용자, 카카오 사용자, 네이버 사용자를 봐도 벌써 저기 표에 보시면 국민 카카오니까 국민 톡이라고 하니까. 이게 한 4,100만 명 실사용자인데 유튜브가 4,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군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잘 못 가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삼촌은 아직도 그걸 써? 이런 소리를 들은 것처럼 아마 네이버 카카오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것도 거기다가 메타라든가 메타가 갖고 있는 인스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 조금 약간 좀 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유튜브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갸우뚱 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이 우리나라 빅테크를 대표하는 종목들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좋지 못하다면 다른 종목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전망과 함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제가 예전 직업을 믹스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너무 공룡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제 말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만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의 이런 고지식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벤처가 되려고 나왔는데 결국 그들도 공룡이 됐거든요. 쪼개기 상장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거기다 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신뢰를 좀 뒤통수를 치는 그런 대응을 하질 않나.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정말 유튜브가 만약에 거기다가 메신저 기능 넣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사용자 숫자가 막 올라오는데 저는 일단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주가로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이 긴축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는 반응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저점을 한 번 더 깼어요. 올라오던 거를 여기서 올라올 때는 좀 제한적인 예전에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3배 4배 올라온 것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성도가 좀 남다릅니다. 쉽게 변절하진 않아요. 그거를 악용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네이버는 좀 괜찮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수급들도 붙고 있고 일단은 본연의 모습을 더 잘 찾아서 가고 실적도 보답이 되고 대외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 프로그램이 좀 끝나갈 때쯤 되면은 주가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예전 같지는 않아도 그 이후는 뭐 하기나름 아닐까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완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규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일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